와, 뮤직비디오. 되게 예민한 날 아니에요? 완전. 진짜 중요한 날이죠. 제일 중요한 날이죠. 이 날을 위해서 다이어트 한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구나. 아이고, 누구야. 푹 주무셨네. 누구인데?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어. 방금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아, 누구죠? 모르겠네. 아, 설렘이에요? 진짜 모르겠다. 야, 진짜 모르겠어. 조심스럽게,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? 뭐, 자연스러워요, 저는. 방송에 나가서 자막은 좀 해줬으면,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. 아, 그래서 나 이 멤버들이 참 좋아, 마마무가. 되게 소탄하다. 되게 자연스러워. 눈, 코, 입이 만들어지고 있죠. 아, 그림 그립니까? 네, 네, 네. 아, 메이크업 한 10분밖에 안 해요? 한 1시간 하는데, 나는? 한 10분 정도. 오래 해가지고. 자, 이번에는 맞힐 수 있을지. 아, 모르겠다. 뭉글, 뭉글. 아, 머리 길이가. 잠옷이야, 하자, 하자. 잠옷을 입고 왔는데. 잠옷을 입고 왔는데. 누구? 이거 잠시만. 이리 인. 어제 표석이 오네.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드시고. 되게 오리엔탈한 느낌도 있고. 노래가 좀 이국적이다 보니까. 쿵푸펜더가 한 마리 지나갈 것 같아. 이거 누구시죠? 아, 얘기 들었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아닐버러스의 뮤직비디오 감독 홍원기입니다. 오, 되게 유명한 감독이시네요. 네, 네. 한 1,300편 정도. 우와. 아예 좀 태지 씨. 어디다 했죠? 서태지 씨부터. BTS. 초창기. 엑소. 다 했어요. 1주일에 막 10편 씨부터 찍어내고. 엄청나는 기억이. 1세대 아이돌이랑 뭐. 말아서. 초창기 때는 안 하다가 한.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이제.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이제 대표님이랑 만나서. 냉정하시네. 어느 정도 되니까 얘기하시는 거구나. 엄청 좋은 얘기를 하셨네. 아, 이분도 한번 보스로 오셔야 되는데. 자, 여러분 준비됐어요? 네! 어우, 너무 예쁘다. 다 딴 사람이 됐어. 어우, 상큼해, 상큼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야, 주모가 어마어마하네. 오랜만입니다. 댄스 브레이크 전까지만 할 거야, 여기서. 안녕하세요. 그리고 뭐 촬영 때는. 예, 우선 촬영장에서는 이제 제 말을 잘 듣고. 우선 촬영장에서는 이제 제 말을 잘 듣고. 예, 하라는 대로 다 열심히 하고. 자, 어떤 식으로 우리 어떤. 자, 여러분 여러분 집주, 집주. 자, 여러분 여러분 집주, 집주. 자, 여러분 여러분 집주, 집주. 집주. 댄스 브레이크 전까지만 할 거야, 여기서. 어떻게, 어떻게 지금. 이렇게 해서. 한 번, 한 네 번 정도, 다섯 번 가겠지. 계속 늘어. 네 번 정도. 네 번 앵글. 네 번 앵글. 그리고 불 다 끄고. 앵글 앵글. 말을 들지 않네.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번에 이거 개인 샷 짧잖아. 개인 샷 안 찍고 거의 안무 위주로만 나와서. 그래서 잘 찍기도 하죠. 야, 그럼 네가 대표로 나오는 거야? 고기? 뭐요? 고기? 당나귀. 가서 진짜 많이 먹나 한번 봐봐. 어? 형 감독님 얘기했죠? 아. 아. 이거 저 뭐야? 아, 그만. 대중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저렇습니다. 공별 씨가. 공별이 안 되겠네. 20인분 먹고 고기 뭐. 거의. 진짜. 아, 유명하구나. 사람이 그렇게 먹는다고? 못 봤구나. 콜라네. 20인분도 뭐 보통이죠, 뭐. 와. 와. 진짜. 아, 매 끼니가 저래요. 진짜로. 돈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. 고기 먹으려고 돈 버는 스타일 먹으려고. 그리고 이번 비디오는 약간 퍼포먼스 중요해서 좀 많이 가도 뭐라 그러지마. 마마 파이팅. 마마 파이팅. 마마 파이팅. 눕그렸도 돌아가지마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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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달리. 로관. 와, 멋있다. 오, 설라. 멋있어. 달리 아웃. 아, 되게 저런 춤이구나. 컷, 컷. 미안. 한 번만 다시 해보죠, 앞에. 컷. 좋았어.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. 얘들아, 두 발만 뒤로 가보자, 두 발만. 처음부터 해볼게. 앵글 바꿀게요. 야, 이거 약간 문보용 같기도 하고. 아, 오. 어, 발리우드 같은 느낌. 발리우드 같은 느낌. 발리우드. 음성 멋있다. 너무 잘 어울려. 자, 컷. 자. 아. 저 때가 다이어트 최절정기를 찍을 때여서. 맞아 맞아. 힘도 제일 없을 때. 힘도 제일 없고. 그리고 저 날조차도 안 먹었어요. 왜냐면 다음날 또 뮤직비디오 촬영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여서. 어?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동안 찍어요? 네. 나눠서 찍으니까. 이 날 또 먹으면 다음날 부으니까. 맞아. 이 날은 안 먹어요. 아, 소감 보기 싫었네. 다 똑같구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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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거의 감독님 같은데요, 저분? 감독님?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자, 민희 씨 오세요. 파이팅. 자, 원, 투, 쓰리, 포. 파이팅. 저희가 너무 깔아 앉아 있으면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언니가 이제 억지. 돌들 돌들 말으면서. 언니도 지치니까 똑같잖아요. 저희 다 넷이서 하는 건 똑같은데. 목소리만 높아. 돌들 돌들. 그러니까. 아, 내 얼굴은 엄청 피곤해 보여. 눈은 자고 있어. 아, 진짜 피곤하니 진짜. 자, 자, 자. 갈까요? 네.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이분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? 진짜 제일 피곤해 보여. 홍원기 한 번. 자, 그만. 저 댄서들도 힘들겠다. 아, 엄청 힘들어. 힘들어요. 야, 잘 찍었다. 거기 앞에서 나이 형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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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